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을 써서 만든 남희숙 씨를 등장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절대 믿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선거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말 믿어주시고 선거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선관위의 유튜브 방송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남희숙 씨도 아무리 돈 벌이가 좋지만 조금 누울 때 앉을 때를 잘 가려야 되는데 그 영상을 내린 줄 알았더만 오늘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걸 다시 또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 남희숙과 선관위의 짝짝꿈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남희숙 동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장 어느 부분이 음모론 입니까 형상복원 종의는 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대신에 물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는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거 어디 숨겼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음모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음모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장면을 보니까 이제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바로 잡을 시기가 됐습니다. 바로 잡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어난 부정선거를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바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이야기를 믿어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냐 너희들을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 것이 세상 천지에 다 드러나게 됐는데 뭘 믿으라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의 그런 짧은 글에 대해서 하단을 보니까 최영희님께서 남희석과 선관위는 한 패거리로 지급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허격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겼고 이장석님은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걸 하지만 돈과 진실을 바꾸는 연예인들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저도 한숨이 나오네요. 이병화님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제 선관위 직원들 이야기를 신봉하기로 결심한 모양이군요. 가련합니다. 얼굴마담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걸어서 잘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걸어서 자기 볼 이 최영윤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승길님은 임승길님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하나라도 믿게 만들었습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몇 분만 제가 잘라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조용히 있는 길입니다. 제가 선관위의 그냥 조언을 만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의 전략을 컨설팅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지금은 최선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뭘 할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최선인 선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사의로 총선을 다 깔아뭉개는데 적극 협조했고 검찰은 일체 수사 안 하는 거고 똑똑한 한동훈 여름 법무장관은 시침이 떼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뭐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건데 1년 6개월 이상 그냥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일체 뭡니까 그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실도 여러분 뭡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도와주니까 선관위가 결국 이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그냥 남이석 씨가 만든 그런 영상은 내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방송에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선관위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첫째 뭘 했습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을 이용해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별 득표수를 다 가짜 득표수를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할 줄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조작값 일명 규칙 일명 관계식에 따라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표현장에서 표를 합산하는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은 3번 선거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도에 4월 10일 총선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 지금까지 7번 해왔는데 득표수 조작을 앞으로 3번 득표수 조작 안 하겠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7번 해왔는데 3번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다음 여름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 사이에 4박 5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사이에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4.15 총선 경우에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여름 투표함 후보별 득표수가 다르니까 법원이 예상치 못하게 투표함을 다 점검물로 제출해라 그렇게 하니까 뭘 했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다 사전투표지하고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 발표 자료에 맞춰서 다 새로 채워서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비 현장에서 모두 다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가 나오고 붉은 화살표 투표지가 나오고 파주월에선 21장의 이런 투표록이 기록된 이상한 투표지가 다 여러분들 실종이 되고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오고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오고 다 여러분들 프린트로 출력해야 될 사전투표지가 모두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져가 채워졌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선거범죄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법무부 장관 대통령 대통령실 여당 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언론 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영상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도와주는데 말라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들 체리기 바랍니다 선거 조작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선거 부정의 일상화된 나라가 똥통을 뒤집어 쓰고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양심 마비 사회가 치르게 될 비용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선관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입증된 것을 아시고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선을 보인 모두 다스쿤의 도둑놈들 시리즈를 적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체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특히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성경 읽기하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함께 병행하시게 되면 신앙의 그런 굳건함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을 편히 펼쳐 드립니다 이번 책을 편히 펼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